다시 봐도 되게 이쁘네 좋고 싶냐? 주연님 이리 와 네? 진짜 예뻐 가다로네 야 고요 구리 빼고 남한테 이렇게 관심 보이는 거 처음 보네 함부로 남한테 손대지마 우린 이제나마 아냐 오늘 한 프로브 내가 프로브 맞지 허리하자 내가 너한테 색을 알려줄게 너 나한테 콜로라는 병을 보여주는 거야 어때? 필요 없어 덩덩 울었어 너 울었어 이건 나한테 색을 알려주면 되는 거고 난 너한테 얼굴을 알려주면 되는 거 맞지? 네? 어떻게 알려주면 되는데? 나한테 고요한 마스크 벗어 벗으라고? 당장 나중에 고요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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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런 교환을 하자는 건데 내 얼굴이 지껏 보고 있잖아! 세상 모든 새끼야 고요한! 고요한! 주연우! 너 화내는 것도 예쁘네! 고요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